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, 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. 경제적인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,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찾기도 쉽지가 않은데요. 이런 가운데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공공형 놀이터가 처음 문을 열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변혜주 기자입니다. 그물 위를 뛰어노는 아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. 영상 속 캐릭터에 공을 던지는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집중합니다. 2주간 시범 운영을 하고 지난달 25일 문을 연 대구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입니다. 이곳은 36개월부터 8살의 어린이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. 한 달로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1,6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. 안전사고에 대비한 직원도 상주합니다. 대구의 어린이 놀이 시설은 모두 3,700여 곳, 14세 이하 유소년은 25만 3천여 명입니다. 어린이 놀이 시설 1개당 71명꼴입니다. 그마저 약 60%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 외부인 이용을 막는 곳이 많습니다. 놀 공간은 진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특히 아파트에도 애들 놀이터가 지어지다 보면 좀 협소하게 지어지고. 더 큰 문자로 꼽히는 건 지자체의 연간 두 차례 점검만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. 이런 곳을 많이 찾아보고 이런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. 아니면 키즈카페 같은 데 그냥 가고. 초저출생 시대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.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.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.